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수평 포지션에서 좁은 갭 철판 용접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갭의 뿌리를 용접할 때 도움이 되는 4가지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요소들을 파이프에 적용해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파이프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100A 스케줄 40 카본 스틸 파이프구요. 파이프 두께는 6mm 정도 됩니다. 이건 1.6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1에서 1.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핏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군데에 태그를 했구요. 뿌리 부분에 직접 태그를 냈습니다. 좁은 갭의 뿌리를 루트패스 할 때에는 비교적 높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태그 용접이 잘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 직접적인 태그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4가지 요소들. 첫번째 충분하지만 과하지 않은 용접 전류. 두번째 작고 촘촘한 위빙. 세번째 지속적인 용접봉 공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벨린 각도. 베벨린 각도는 이정도 됩니다. 약 70도 각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베벨린 각도가 조금 큰 편입니다. 이런 경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채워야 되는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용접을 여러번 해야 된다는 거구요. 장점은 좁은 갭 루트패스를 할 때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용접 전류. 베벨린 각도가 넓으면 뿌리 부분이 얇아집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갭의 크기가 3에서 4mm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루트패스 용접 전류는 아마 70에서 90A 정도 될 겁니다. 이건 용접기마다 출력이 다르고 작업자마다 작업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갭이 좁을 때에는 용접 전류를 20에서 40% 정도 더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용융풀이 좁은 갭을 관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전류는 115A로 시도해 볼게요. 그 다음 좁고 촘촘한 위빙. 큰 노즐을 사용하셔도 되구요. 작은 노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큰 노즐을 사용하면 이런 움직임으로 위빙이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걷듯이 움직이시면 되구요.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작은 노즐을 사용하면 이런 움직임으로 위빙이 됩니다.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대각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큰 노즐의 장점은 넓은 용접 부위를 실드가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작은 노즐을 사용하면 실드가스의 보호 능력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큰 노즐에 비해서 미세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노즐에 비해서 작은 노즐이 조금 더 높은 가스 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즐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용접봉 공급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용융풀에서 용접봉이 분리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그리고 이왕이면 용접봉 공급량이 일정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요소들을 적용해서 용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턴테이블에서 용접을 할 거구요. 턴테이블에서 용접을 하면 카메라로 용융풀을 더 자세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용융풀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의미죠. 수평 포지션에서는 고정된 파이프를 용접하거나 턴테이블 용접을 하거나 결과는 비슷합니다. 수평 포지션에서 고정된 파이프 용접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실제 용접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형님들이 계셔서 아크샷 영상을 자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시작 부분, 퇴그 용접과 연결 부분, 마지막 연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구요. 용접 처국자 형님들께서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용접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쁘신 형님들께서는 스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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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좁은 갭 용접을 할 때 실패 확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갭은 좁은데 베벨링 각도가 잡을 때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해결 방법은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과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은 실제 용접 작업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갭 용접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좁은 갭 용접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구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